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송 116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제3권 27과 이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자 구호 외치고 시작할까요? 성령충만 영어농통 와 준비 시작 성령충만 영어농통 와 자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들이 일하지 않은 거를 다 너희들이 추수하노라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뛰어나왔다고 했죠? 그 사람들 얘기 좀 들어봅시다 Many of the Samaritans from that town believed in him because of the woman's testimony he told me everything I ever did 아주 짧죠? Many of the Samaritans Many of the Samaritans Samaritans,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재밌어요 Many of the Samaritans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All of the Samaritans이 아니야 그죠? 그렇게 왔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From that town 그 town에서 온 사람들 중에 사마리탄 중에 많은 사람들이 Believed in him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 믿었을까요? 이게 중요해 Because of 뭐뭐 때문에 Because of The woman's testimony 그 여인의 증언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 여인의 증언이 뭐예요? 뛰어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Come and see 와서 보세요 Come and see a man 어떤 사람 Who told me everything I ever did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몽땅 다 말한 분이 한 분 계신데 와서 보세요 그랬잖아요 이 테스트머니가 He told me everything He told me everything I ever did 내가 평생 했던 짓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라는 테스트머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오 그래? 그럼 믿어야지 이러고 믿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만큼 있으면 그 중에 이만큼은 믿고 나머지는 에이 그럴리가? 뭐 이런 얘기 그럴리가? 이러고 여기는 다 믿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말이에요 아무리 이 동네에서 우리가 짐작한 데는 아마도 이 아줌마가 왕따였을 거야 남편이 다섯을 거쳐갔고 지금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남자가 있는데 그건 남편도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어요 저 참 남잡한 여자다 지저도 없는 여자다 그렇게 하찮은 여자가 말한 테스티모니 한마디 He told me everything I ever did 이 말 한마디 때문에 because of 때문에 많은 many of the 사마리탄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지 미천한 여인의 한마디가 그 작은 불씨가 온 산 온 들판을 불태웠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전도의 원리가 여기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전도의 원리 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앉혀놓고 설득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설득하려고 뭐 뭐 신학이 내가 전도하려면 신학을 공부해야 돼 그래서 신학부터 공부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 무슨 말로 무슨 말로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말로 설득을 해가지고 돌려세우겠어 그건 안되는 일이고 전도의 원리는 뭐예요 데리고만 와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이 사람들을 일깨워줘요 He told me everything I ever did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말하는 분이 있어 가봐 그래서 데리고 오니까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딱 맡아가지고 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로까지 인도하고 목사님한테로 인도하면 그다음부터는 목사님과 성령님이 합작으로 이 사람을 영생을 얻게 해준다 이거지 그죠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내가 신학 공부해서 백날 얘기해봐야 안 돼요 뭐가 움직여야 돼 성령님이 움직이셔야 된다니까 성령님이 움직이시고 그 마음을 돌려놓으면 그다음부터 탁 열려 별 말을 안 했는데도 어느 날 세상 없이 뭐 별 소리 다 하고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더니 어느 날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교회 가는데 같이 안 갈래 그랬더니 어 그럴까 그러고 따라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이의 역사가 수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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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이 꼭대기까지 이렇게 차가지고 임계점에 다다랬을 때 딱 넘어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돌 하나라도 여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놔야 돼 그냥 꾸준히 이렇게 하면 넘어가더라고 나도 유학 가서 예수 믿은 큰아들이 와서 나를 전도한다고 시이름을 하는데 1년 걸렸대니까 1년 걸려가지고 매일같이 저녁만 먹으면 시비 붙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어떻고 자기가 뭐 저도 믿은 지가 얼마 안되는데 실력이 짧지 그런데 지식을 통동원해서 뭐 설교 들었던 얘기 이런 것 다 하고 자기 주변에서 겪었던 얘기 자꾸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권투할 때 잽을 많이 맞으면 잽 맞고도 쓰러진다고 자꾸 이렇게 잔매를 맞다 보니까 이게 향들린린린들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 평소의 신념이 어땠었는지도 아이송해지고 내가 믿던 우리나라의 고유신앙 보다 이 하나님이 더 센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고 속으로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변화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마지막 결정타 하나 결정타 하나 그래서 내가 야 네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암만 해도 좀 세인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연구 좀 해야 되겠다 네가 보는 그 성경 좀 내가 이제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책을 내라고 했더니 성경책을 주면서 하는 소리가 그 왼반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도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 보시는 게 좋지 않아요 이러더라고 그 예를 드는 게 혼자서 영어책 가지고 공부해봐야 안 되고 학원에 와서 아빠 강의를 들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기도 하고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 그러니까 교회 가라고 그래서 내가 야 그거 다 필요 없고 나 혼자 단전호흡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한번 읽어볼게 그랬더니 결정타가 뭐냐면 내 앞에 탁자에 있던 휴대폰을 집어들고서는 아빠 이 휴대폰이 되게 비싼 거고 전파도 센 건데 문제는 기지국에 나가지 않으면 기지국이 없으면 통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아무리 단전호흡하면서 성경을 읽어봐도 기지국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말 되더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웃기는 이론인데 하여튼 그래서 좋다 그러면 내가 이번 일요일부터 기지국에 나간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잖아 물론 교회 나갔다 그래서 그 순간 믿어버린 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 그때로부터 2년이 걸렸는데 나도 꽤 논리적인 사람이거든 논리적으로 무릎을 꿇게 되는 데까지가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 여하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던진 이라는 그 말이 하나가 작은 불씨가 온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나가는 얘기로 해도 작은 잽을 자꾸 날려요 그러면 잽만 맞고도 뻗어버린다니까 항복 그러고서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나중에는 이제 고맙다고 그러지 네가 나를 인도하지 않았으면 지옥 갈 뻔했는데 진짜 고맙다 이런 소리를 들어 그 얘기하다 보니까 딴 얘기로 갔는데 여하튼 many of the 사마리탄 사마리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from that town 그 마을로부터 온 사람이 believed in him 그분을 믿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because of the woman's testimony 그 여인의 증언 때문에 무슨 증언? 아주 간단해 he told me everything I ever did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 얘기 하나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because of를 하나 배우고 갑시다 이 because는 잘 아시죠? 뭐 뭐 때문에인데 그냥 because만 나왔을 때는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주어 동사가 절이 문장이 제대로 갖춰서 나와요 그런데 주어 동사가 아니고 뒤에다가 명사 하나만 이렇게 나올 때는 그 때는 because of가 들어간다 전치사가 들어가요 우리는 축구 경기를 연기했습니다 콜드 오프 했어요 무엇 때문에? because of the bad weather 나쁜 날씨 때문에 왜 오브가 들어갔어요? bad weather 명사가 나왔잖아 because of the bad weather because of the hooligans 훌리건들 때문에 훌리건 뭔지 아시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볼 수가 없는데 서양에서는 국가대왕 축구전 같은 거 하면 이 훌리건들이 난리라니까 바이킹 모자 같은 거 쓰고 이러고 다니면서 술 퍼먹고 이거는 응원단이 아니라 완전히 폭력 집단들이 폭동을 일으킨다고 이런 게 훌리건냐 because of the coup 쿠가 뭐냐면 쿠데타 쿠데타를 줄여서 그냥 쿠 라고 해요 P는 발음을 안 해요 because of the coup 쿠데타 때문에 풋볼 매치를 연기했습니다 many of the samaritans believed in him because of the woman's testimony 그 여인의 증언 때문에 믿었습니다 자 쫙 나가 봅시다 many of the samaritans many of the samaritans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from that town 그 town으로부터 왔는데 believed in him believed in him 그분을 믿었습니다 because of the woman's testimony 그 여인의 증언 때문에 무슨 증언? He told me everything I ever did He told me everything I ever did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걸 나한테 말했어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믿었다 이거예요 자 통역해 보세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many of the samaritans 그 마을 출신에 from that town 그분을 믿었습니다 believed in him 때문에 because of 그 여인의 증언 the woman's testimony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He told me everything 내가 지금까지 했던 I ever did 자 따라해 볼까요? many of the samaritans from that town believed in him because of the woman's testimony He told me everything I ever did many of the samaritans from that town believed in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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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of the woman's testimony He told me everything I ever did 자 함께 읽어볼까요? many of the samaritans many of the samaritans from that town believed in him because of the woman's testimony He told me everything He told me everything I ever did 자 들어 볼까요? many of the samaritans from that town believed in him Why are you talking you talking with her? Then leaving her water jar the woman went back to the town and said to the people Come see a man who told me everything I ever did could this be the Messiah? They came out of the town and made their way toward him Meanwhile his disciples urged him Rabbi eat something but he said to them I have food to eat that you know nothing about Then his disciples said to each other Could someone have brought him food? My food said Jesus is to do the will of him who sent me and to finish his work Don't you have a saying It's still four months until harvest? I tell you Open your eyes and look at the fields They are ripe for harvest Even now the one who reaps draws a wage and harvests a crop for eternal life So that the sower and the reaper may be glad together Thus the saying One sows and another reaps is true I sent you to reap what you have not worked for Others have done the hard work and you have reaped the benefits of their labor Many of the Samaritans from that town believed in him because of the woman's testimony He told me everything I ever did And that's a good one I love you I love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